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언어 논술의 금현윤입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지 내 이름은? 나도 내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겠어. 항상 내가 이런 강의나 이런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이 인삿말까지는 너희들한테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은 해. 그런데 그 이후로도 존댓말을 해주면 좋겠으나 내용이 어섯해져. 전달이 어섯해져서 딱 거기까지만 해줄게. 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기숙학원에 윈터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일단은 단과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21학년도 논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준비를 하면서도 어느 대학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어느 대학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이걸 잘 모를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면 좀 적으시고 궁금한 거는 나중에 내가 내 게시판에 와서 질문을 해보도록 해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논술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계별 접근이라고 나와 있지. 자 일단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너네들이 논술을 아예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전 예전에 논술을 배웠어요. 이런 학생들은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이런 학생들은 이 기본기를 그냥 날려도 돼. 왜 그러냐면 기본기에서 배우는 건 크게 뭐 이거 말고도 배우는 가장 큰 테마를 세 개를 잡으면 돼. 첫 번째가 뭐냐면 논제랑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학교에서 물어보는 의도라든가 아니면 이 의도에 맞게 제시문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완전 기본기를 알려주고 이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건 논제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 이 논제를 구분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써야 되는 답안이 사실 답안이냐 아니면 생각 답안이냐. 이게 구분이 되거든. 사실 답안과 생각 답안은 내가 임의로 만들어놓은 표현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 저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답안은 이거 잠깐만 쓸게. 사실 답안은 뭐라고 보면 되는 거냐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정리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생각 답안은 뭐냐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만 하잖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런 답안이 돼. 저는 기부천사예요. 65,000원을 드리러 왔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이때는 뭘 하냐면 추론을 거친 답안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즉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없는 내용을 찾아서 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처음부터 연습할 거는 아마 사실 답안 위주로 먼저 연습을 할 것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생각 답안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답안에서 처음에 완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좀 논술을 조금 했다 싶은 학생들의 점수 차이는 대부분 이 생각 답안에서 많이 벌어져. 그래서 너희들이 논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제시문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기본기 수업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연히 개요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논증 구조의 답안이 어떤 것인가도 배우고 논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기본기 수업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논술을 아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부터 수업을 듣는 게 바로 이 수업이라고 보면 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유형별 수업이야. 유형을 확인하는 수업인데 유형별 수업이라고, 유형편이라고 얘기해 나는 그러면 이때는 너희들이 뭘 배우는 거냐면 내가 배우는 게 요약형은 어떻게 써야 된다. 비교형은 어떻게 써야 된다. 비교도 다시 양자비교하고 삼자비교로 갈리거든. 그래서 양자비교는 어떻게 쓴다. 삼자비교는 어떻게 쓴다. 이런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비판이 뭐다. 비판, 문제점을 쓰시오, 한계를 논하시오, 비판적 논술을 하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거 말고도 평가하시오, 논평하시오. 그 다음에 견해를 쓰시오 이런 유형별로 구분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뒤에 두 가지 정도가 더 붙는데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 중에 너희들 논술의 생각 답안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판이고 사실 답안에서는 요약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약도 많이 나오고 비교도 많이 나오고 우열을 가리기는 살짝 조금 어렵긴 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는 논술을 살짝 배웠어요. 나는 논술을 한 3개월 정도 배웠는데요. 나는 논술을 한 6개월 정도 배웠는데 전체 문제는 다뤄보지 않았어요. 이런 학생들이잖아. 그런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유형편부터 시작을 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럴 때는 나한테 질문을 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 내가 주로 이런 질문이 언제 오냐면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쯤 이제 뒤늦게 똥꼬에 불이 붙은 거지. 막 엉덩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고 이런 압박감이 있을 때 그때 나한테 질문을 하면 기본기에 어느 그러니까 너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떻다고 대답을 해주면 기본기에 뭐뭐만 듣고 넘어와라 라고 얘기는 할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연초 시기에는 연초 시기에 만약에 나는 논술을 배운 적이 있어. 논제가 뭔지도 알겠고 개혁도 어떻게 쓰는지도 알겠고 다 알아. 그러면 바로 일로 들어가도 돼. 자 물론 당연히 연초도 이러니까 니네들이 뭐 5월, 6월, 7월, 8월 이때 나는 앞에 거 다 뭔지 알아. 그럴 때 일로 들어가도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기본기에서 유형 확인까지 끝났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각 대학의 파이널 수업으로 넘어가면 돼. 이때는 뭐냐면 지원하는 대학의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서 이때 너희들이 2021학년도 주요 대학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만약에 연대랑 성대랑 경희대만 써. 그러면 세 개 대학만 봐도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이때 너네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세 개를 지원을 하는데 세 개를 다 인강을 들어요? 현강을 들어요?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 너네들이 학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논술을 한 두세 개를 써. 그럼 다 듣는 게 나아. 솔직히. 어차피 수능 끝나고 할 일 없지 않니? 수능 끝나고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파이널을 내가 지금 수능 끝나고 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제냐면 수능 끝나고 듣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런데 네네들 1차 때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보기 전이니까 당연히 수능 전에 하겠지만 수능 직후에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봐. 수요일 날 봐. 목요일 날 봐. 그럼 그 주 토요일. 그 주 일요일 날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 그런 학교들은 너네들 이 파이널 수업을 빨리 들을수록 조금 유리해. 그러면 빨리가 어느 정도냐? 9월 모의고사 있지? 모의고사 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너네들이 바로 준비하는 게 좋아. 애들이 대부분 이런 기숙학원에 있으면 어둠의 자식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 야 그만. 내가 수능을 다 최저를 맞춘 다음에 출발할게. 논술을. 라고 얘기해. 이론은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합격 여부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나. 그러니까 너네들이 고등학교 때 내신이 굉장히 훌륭해. 그렇고 또 비교과도 굉장히 훌륭해.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교과랑 학생부만 갖고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인 반면 어떤 학생은 학생부만 갖고도 갈 수 있는 반면 어떤 학생은 교과랑 논술을 같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 대부분 학종하고 논술을 같이 가거나 학종과 논술을 같이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육논술을 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육논술을 하는 경우에는 너네들이 학교의 그 분량하고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집중해야 되는 몇 개 학교를 골라서 선별적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 하다 보면 어부지리로 따라오는 대학들이 몇 개가 있어. 그건 나중에 너희들이 지원하고 나서 파이널 기간에 개별적으로 게시판에 질문을 하면 그때 답을 알려줄게. 답변을 해줄게. 이렇게 파이널까지 이렇게 듣는 경우가 듣는데 너희들이 내가 요거를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하고 갈게. 뭐냐면 그럼 기본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 일반적인 기준을 토대로 얘기해줄게. 보통 기본기는 한 4월 정도에 끝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1월에 시작 1, 2, 3, 4월. 그러니까 기본기가 솔직히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 이 아이가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하는 분석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아이가 한 4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보면 돼. 연초에 시작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4월이나 좀 늦으면 5월 초. 자 요 유형편은 언제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냐면 요거는 한 6월 말, 7월 초 정도에 끝난다고 보면 돼. 그러면 그다음부터 바로 뭐를 하냐면 나는 7월부터, 7월 말부터 파이널을 하고 싶어. 괜찮아. 그래서 너네들이 작년도 학교 문제가 내가 기본기 수업할 때도 그 얘기를 하지만 최근 문제 위주로 봐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2021학년도 모의 논술부터 역으로 내려가야 돼. 너네들이 파이널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건 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2020학년도 기출문제가 발표되지 않은 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나중에 파이널 준비를 할 때쯤 되면 한 빠른 학생들은 7월 정도 될 텐데 그때쯤 되면 너네들이 기출문제도 발표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순서대로 넘어오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기본기에서는 논제를 어떻게 보는가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사실 답안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생각 답안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개요는 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다루면 그 아이들을 묶어서 요약은 어떻게 그 아이를 묶어서 비판은 어떻게 그 아이를 다 묶어서 대안은 어떻게 이렇게 배우는 게 유형이고 그것들을 세트로 보는 게 바로 파이널이라고 보면 돼. 즉 내가 지원한 학교 전체에서 사실 답안인데 무슨 유형이고 아까 우리가 기본기에서 배웠던 몽땅들 즉 파이널 안에는 유형과 기본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즉 얘가 범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유형 그 다음에 기본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너네들이 따라올 건데 따라올 건데 자 주요 대학 논술 출제 유형을 먼저 한번 볼게. 너네들이 나는 논술을 한 대학을 지원하려고 논술을 준비해요. 나는 그걸 좀 말리는 편이거든. 수시 여섯 개 중에 논술 하나 때문에 논술 한 한 개 대학 때문에 논술을 일주일에 세, 네 시간씩 준비하는 건 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보통 논술을 준비를 하려면 한 두 개 정도 생각을 하고 보되 주요 대학 논술 출제 유형 보면 여기에 보면 서강대, 연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몇몇 대학교들은 유형이라는 게 별로 없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봤던 요약이라든가 비교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나와. 그래서 어느 학교는 뭐가 위주로 나온다? 뭐가 위주로 나온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물론 연대는 비교 문제가 자주 나오고 이대도 비교 문제가 자주 나와. 뭐 숙대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항상 나온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들 중에 그래도 유형이 좀 정해진 학교들이 어떠냐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 1번이 요약하고 비교 문제야. 즉 요약 비교는 어디 거냐면 입문 문제고 그 다음에 요약 분류는 어디 거냐면 사회 문제야.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비판 평가인데 경희대학교는 완전 고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매년 숫자만 달라.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숫자만 다르고 그냥 다 똑같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또 성균관대학교 문제 유형은 성균관대학교 문제 1번에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할 것을 물어보거든. 그런데 니네들 똑같이 분류가 세 개 대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성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경희대에서 나오고 외대에서 문제 1번이 분류가 진짜 많이 나와. 자 물론 고정되지 않은 학교들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학교에서도 분류 문제 나온 적은 있어. 그런데 요 세 학교에서는 문제 1번이 항상 분류처럼 나오거든. 그런데 특징들이 약간씩 달라. 그것들을 나중에 기본기 수업에서 너네들이 확인을 좀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항상 보기라는 게 없었어. 문제 1번에. 항상 지문만 나와서 분류를 하고 요약을 물어봤었는데 2020학년도에 모의 논술에 뭐가 나왔었냐면 보기가 나왔어. 그래서 보기를 토대로 분류하는 기준을 니네가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내가 자꾸 최근 문제 위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있더라도 거기서 약간씩 자꾸 학교들이 변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문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도표가 주로 나와. 그래서 도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보기를 주로 많이 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보기가 별도의 항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기가 없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보거나 평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성균관대학교는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중앙대학교 문제를 보면 중앙대학교는 문제 1번이 또 고정되어 있어. 요약을 물어보는데 항상 뭘 물어보냐면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전제를 달아. 자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건 서론불론 결론에 맞춰서 글을 쓰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 대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2번, 3번이 너네 중앙대학교는 언어논술이 입문을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경영, 경제는 이 세 번째 문제가 수리논술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세 번째 문제는 입문에만 한정이 되고 2번, 3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한국외대도 한국외대도 문제 1번은 고정이야. 분류하고 요약을 묻는데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좀 불규칙 출제가 되는데 문제 3번은 그나마 도표랑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많아서 너네들이 아 도표가 나오나 보다, 영어 제시문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파악하면 돼. 그 외 나머지 학교도 너네들이 파이널을 통해서 아 내가 지원하는 학교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 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내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한 두 번 정도 수업, 두 번 세 번 정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야. 자 도표가 어디서 나와요? 하고 물어봐 도표가 일단 연대랑 서강대는 항상 나오진 않아 항상 나오진 않는데 간헐적으로 나오고 성균관대학교하고 한국외대는 성대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면 되고 한국외대는 사회에서만 나오고 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여대 등 이런 학교들이 도표가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도표가 나올 때는 접근하는 방법은 수치를 활용해서 답안을 쓰라는 거 그거야. 그 다음에 수리논술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것도 많이 물어봐. 수리논술이 내가 지금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라고 달아놨는데 이거를 달아놓으면서도 이게 솔직히 수리논술이 확실히 수리논술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 그렇다고 도표 문제야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그 중간 정도라고 보면 돼. 그래서 올해까지 문제가 2021학년도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마 그때는 니네들이 좀 확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도표보다는 수리논술 쪽에 더 가깝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화여대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상경 경희대사회, 건국대, 인문사회2 그 다음에 항공대, 2학계열 요정도, 숭실대학교도 있어. 경영쪽 요정도만 니네들이 수리논술이 나온다고 보면 돼. 자 그럼 수리논술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또 많이 물어본다. 그럼 수리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하고 물어봐. 자 우리가 만약에 자연계열 학생들이야. 지금부터 해야 돼. 당연히. 그런데 니네들이 우린 문과계열, 인문계열 학생들 아니니? 그러면 수리논술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어. 솔직히.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내가 대학을 보낸 아이들의 100%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좀 빠른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혹은 추석 때 여름방학 특강이나 추석 특강을 통해서 아 수리논술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개념을 잡았던 학생들이고 대부분 수능 끝나고 했던 거야. 자 그럼 수리논술은 언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그냥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 단 몇 개 대학은 조심해야 돼. 뭐냐면 어디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은 니네들이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수리논술을 그럼 난 수능 끝나고 준비하겠어요. 하면 그때는 늦어. 그래서 그때는 늦고 이런 학교들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시험보기 한 두 달 전? 그때부터 파이널 강의 안에는 이 수리논술까지 포함돼. 물론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야. 내 수업에 수리논술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수리논술 선생님이 수리논술을 하고 수리논술 나한테 물어보면 떨어져요. 얘들아.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될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내가 지금 간략하게 1년 동안에 논술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큰 틀을 잡아놨거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만간 뭐를 다시 내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냐면 기본편에는 어떤 것을 다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유형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너희들 지금처럼 빔을 쏴서 너희들한테 소개를 한 번 해줄게. 알았지?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지금 시기에는 지금 연초잖아. 지금 시기에는 다른 애들은 내가 그 질문도 받았어. 기숙학원에 윈터 수업하는데 다른 애들은 논술은 되게 오래 하는 애들이 유리하다는데요. 솔직히 유리한 건 맞아. 왜냐면 글을 써보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저는 이제 시작하는데 걔네들하고 견주었을 때 불리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작하는 게 오래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보통 너희들 논술 시작할 때 1, 3, 5, 7, 10일이라고 보거든. 그런데 지금 시기가 작년부터는 1월보다 3월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올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 지금 시작하는 거 늦지 않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기본기, 지금 시작해도 기본기 수업만 들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전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접근할 거야, 이런 건 좀 비추고 쉽게 가. 논술도 쉬운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너희들 논술 쓸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있어 보이게 쓰는 거. 속된 표현으로 간지나게 쓰려고 하는 거 있지? 그거 완전 비추야. 논술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독성 있게 쓰는 거야. 교수가 물어본 거를 읽기 편하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어려운 표현 굳이 안 써도 되고 어려운 문장 구조 안 써도 돼. 그래서 너희들이 교수님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읽기 편하게 가독성 높은 답안 그게 최고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고 차근차근 가.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여러 날짜 필요 없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3, 4시간 정도를 틈을 내서 짬을 내. 그래서 너희들이 고때 논술을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 기억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3, 4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어. 그 내용을 머릿속에 순간순간 되새김질만 하면 돼. 월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그래서 유지가 되게끔만 유지하면 정말 빨리 늘 수 있어. 그래서 논술은 어려운 게 아니야, 얘들아. 논술은 실용적인 글쓰기기 때문에 글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야. 늦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본기, 유형, 파이널 순으로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유형, 아까 내가 학교별로 유형을 알려줬잖아. 이 학교에는 이 유형이 많이 나온다더라. 미리 알면 그 유형편 공부할 때 걔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간단하게 남아 너희들한테 어떻게 길잡이 역할을 하려고 나왔는데 혹시라도 너네들이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고 싶다. 아니면 요거는 어떻게 되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생기면 메가스터디의 내 게시판에 Q&A 게시판에 와서 질문을 하되 사진으로 나를 못 찾는다. 내가 맨날 그 얘기하고도. 그래서 내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게시판에 와서 질문을 하시고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보느라 수고하셨고 궁금한 거 있으면 꼭 게시판으로 찾아오길 바란다.